여러분 오늘 아침의 해산과 함께 평생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만사가 형통되는 비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만 알면 늘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만 하면 되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. 보답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고마움은 지속됩니다. 이럴 때 여러분이 감사가 영원히 연결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웃는 얼굴이 나오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보답하는 마음 덕분에 만상행퇴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마운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럼 주의가 늘 내 편이 되어줘요. 나를 도와준다니까. 아니 여러분이 도움받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? 그래서 만사가 형통. 이 고린은 덕분 서쿨에서 배우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. 이걸 알아서 늘 보답하는 마음 그걸로 연결하세요. 그럼 고마움이 지속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